안녕하십니까. IWS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버린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좀 점잠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은 좀 놓이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깨끗이 손 씻기 또 외출 시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누님 오늘 뉴스에 보니까 황사가 낀대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이면 외출 삼가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이 제일 조심하시겠지만 마스크 꼭 착용 하시고 이런 날은 나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님이야 이제 방송 때문에 나오셨고. 네. 집에 앉으셔서 IWS방송 우리 사랑의 효도가 옆으로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실 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사업가에서 가수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서른도 씨를 꼭 빼닮은 분이기도 합니다. 열두 줄을 작곡한 김상길 씨로부터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의 곡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준 씨 모셔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걷는 폼도 서른도 씨를 빼 닮았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만 더 극복해 나가시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가수 현준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나 좋아하는 동생 나왔네. 제일 좋아요. 나오면 활력소가 생깁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봤습니다.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현준 씨 동생 현준이 또 언제 안 와. 그래서 조만간 또 올 겁니다. 오늘 와서 마시는 밥도 사주고 너무너무 착한 우리 현준 씨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이 어머님 이시라고요. 네. 어머님이시고요. 네. 전에 누님 초청 받았을 때 누님 지금은 좀 이제 또 새로운 누구나 다 첫 경험 첫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네.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우리는 연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이시라고. 네. 어머님이시죠. 태어나게 해 주시고. 그 말이 또 감동적이에요. 그럼요. 우리의 추억의 사랑의 효도가 옆으로 걸맞는. 그렇죠. 자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첫 곡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아유. 누님. 네. 누님 어머님은 첫 단추를 안 끼워줬을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나 이쁜 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를 또 그리워하고 좋아하니까 더 현준 씨가 이뻐 보여요. 네. 어머니 생각 안 오는 사람 없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준 씨가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을 시작으로 네.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 열어보죠. 네. 자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됐어요.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아쉬운 맛 남겨준 채로 사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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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도 길을 걷는다 술잔에 떠오른 얼굴 술잔에 떠오른 얼굴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취알문 가로등에 기계 손재해 옛사랑을 보금어 본다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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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내 모든걸 다 주었기에 사나이는 사나이는 후회없이 길을 걷는다 술잔에 버리는 얼굴 정때문에 미련 때문에 바람 부는 거리에서 홀로 선 채 옛 추억을 더듬어 본다 술잔에 떠오른 얼굴 정때문에 추억때문에 시알론 가로등에 기대 손채 옛사랑을 더듬어 본다 첫 단추를 키워준 여인 첫 단추 네 첫 단추를 끼워준 여인 얼굴은 좀 빠졌는데 노래는 더 성숙해졌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리액션도 좋아졌고 네 그러세요 발전을 해야죠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다 누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이시니까 늘 열정적이시고 또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도전을 늘 하시잖아요 그럼 얼마전에 현진씨 노래가 더 저한테 활력소예요 네 첫 단추 마음에 듭니까 네 오 너무 좋아요 하하하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애인한테 혼나는 건가 그랬는데 그럼요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뻐보여요 저희 부류에 걸맞는 네 네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 사실 태어나게 해 주셨고 또 길러서 세상을 빛을 보게 해 주시고 예 또 먹이고 살리고 다 하셨잖아요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어머님이 자식들한테 베푸른 거에 10%만 잘해도 효자 소리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천국에서 웃고 계십니다 어머님 첫 단추 노래할 때마다 박수 치고 계세요 우리 아들놈이 내 얘기하는구나 네 그래요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인물을 주셨고 좋은 음성을 주셨고 착한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비롯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한테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다고 한 말씀하세요 네 누님 대한민국의 국민 탤런트 전현주 선생님하고 오늘 토크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단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고요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늘 제가 노래할 때마다 박수 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예 하늘에서 박수 치고 계실 거예요 예 예 멋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노래가 마침별을 찍고 간 여인인데 이것도 어머님이십니다 아 예 마침별을 찍고 하늘에 가셨으니까 아우 세상에 예 제가 이렇게 노래를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생전에 우리 아들이 혹시 가수 지망성이었다는 걸 아시고 가셨습니까 아 사실 제가 20대 때 가수를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콩쿠드에서 가면 상도 타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못 타게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랬어 예 저희 어머님은 저 노래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실례지만 아버님은 아버님도 가셨죠 오래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이 그랬겠네 그러고요 아니 저놈이 내가 가니까 노래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두 번째 곡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고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어머님이 야 야인년아 이게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연예인 아냐 그 소리였던 게 똑같은 생각이 들죠 다 옛날에는 연예를 딴 딸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반대하셨어요 네 지금은 정말 참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현준 씨가 준비한 노래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아무튼 没事 저는 저 papa 세상에 마침표를 찍고 간 그 여인을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꼭 한 번 만났으면 오랜 세월이 흘러났어도 변함없는 일평단시 속적세 우는 밤을 더욱더 그리워라 상어치를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꿈속에 가도 보고 싶구나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내 생에 마침표를 찍고 간 그 여인을 살았은 저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만났으면 오랜 세월이 흘러났어도 변함없는 일평단시 속적세 우는 밤을 더욱더 그리워라 상어치를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죽어서 나도 만나고 싶다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마침표를 찍고 간 여인 근데 하늘에게 있어서 아버님이 저놈이 내가 또래를 못하겠다 내 얘기는 저희 아버님이요 굉장한 활량이었어요 시조 잘하시고 가락 잘하시고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었어요 음색은 아버님을 닮았죠 아버님이에도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늘에서 저놈이 그래도 내 목소리 닮아가지고 목소리는 아버님 닮고 그 노래는 어머님에게 제가 선물을 드린거고 아 그래요 젖단추 마침표를 바친거죠 현준씨는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님 같이 닮았어요 근데 생긴거는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고 마음은 어머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나는 누구를 많이 닮았냐고 그렇게 보면 질문하면 현준씨가 서른 돌아다 웃자 웃자 또 이덕화씨도 닮았다 그래요 그쵸 그러네 서른도가 더 많이 닮았죠 서른도 똑같애 똑같애요 목소리도 비슷하지요 너무 똑같애 출생지가 비슷하 스타일 빠른 스타일도 좀 비슷합니다 네 너무 똑같애 좀 이따가 보랏빛 들으시면 아마 또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시간도 이렇게 빨리 흘러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020년도 각오한 말씀하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 2020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코로나 정말 정말 힘차게 이겨나가시고요 정말 극복하셔서 내 내내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역시 똑같은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이 보랏빛 엽서 누나 좋아하는 노래하네 누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 너무 좋아해요 이 보랏빛 엽서를 불러면 뭐 누님 그냥 말지 않겠네 누님 또 춤추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누나 또 댄스 실력을 또 봐야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보랏빛 엽서 오늘은 또 서른도 노래지만 네 네 현준 버전으로 한번 창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보랏빛 엽서가 나오니까 이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는구나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감동입니다 감동 네 제가 불러줄 때하고 현준씨가 불러줄 때하고 한번 감정을 또 바꿔서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네 보랏빛 엽서에 시울여 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을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알록진 일기장에 다시 모덜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어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발록진 의창에 다시 머덜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머덜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